정수낭TV 비가 너무 많이 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옵니다 방구에는 너무 비가 많이 내리겠어요 여기 광주광역시입니다 지금 너무 비가 많이 와요 지금 현재 광주광역시 노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어 여기 광주광역시 입니다. 너무 비가 많아 많이 와요 지금 현재 광주광역시 모습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세히 오우 비가 너무 많이였어 아이고 오오오오 어휴 어휴 기가 너무 많이 어 아 여기는 강두광역시 입니다. 강두광역시 서포화정동 인데요 어 화정역 4번 출구 어 비가 너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아 지금 어 어머 어 어 어 보여 지금 도로가 강으로 변했어요 어 도로가 강으로 변했어요 아 어이구 어떡하나 어 갑자기 내리는 폭으로 도로가 지금 강으로 변했습니다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지금 작은 차는 진입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어 어이구 이거 큰일났어요 어 지금 밥 먹으러 가는데 어 한참을 기다려둬 비가 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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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바라기도 비에 어 개가 없어서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어 어 어 낙지 낙지 먹으러 왔는데 어 어 어 감사합니다.